기상캐스터 배혜지 한 여성이 점주와 반갑게 인사하며 편의점으로 들어섭니다. 자연스럽게 계산대 쪽으로 들어가더니 컴퓨터도 만지작거립니다. 점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여성은 뒤편 수납장에서 담배 한 보루를 꺼내듭니다.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에 넣습니다. 잠시 눈치를 살피더니 한 차례 더 담배를 꺼내 가방에 넣습니다. 그 때만 오니까 전혀 신경이 없어서, 언니 신경 쓰지 마세요. 제가 잠깐 봐줄게요. 그러니깐 봐주는 줄 알았죠. 심지어 점주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담배를 뒤로 숨겼다 외투 안쪽에 넣습니다.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이 여성은 편의점에 물건을 실은 차량이 들어와 점주가 물건을 정리하는 시간이면 찾아왔고 그 틈을 노렸습니다. 제가 계속 돌려봐도 알바들을 가져간 것도 없고, 물을 확인해봐도 물을 잘못 들은 것도 없고, 4시간대에 그렇게 뒤통수 밖에 가져왔어요. 점주는 CCTV에서 이 여성의 범행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,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사이 확인된 담배 피해액만 300만 원에 달합니다. 담배 외에 다른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도 CCTV에 담겨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앞서 다른 생활용품점에서도 물건을 훔쳤다 검찰에 송치됐고, 이 편의점 말고 다른 편의점에서도 절도 행각을 벌인 게 드러나 경찰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.